자, 520번. 나의 의견은 그들의 것과는 다릅니다. 라는 얘기를 해줘요. 이거는 비교 대상 일치 문제에요. 자, 비교 대상은 뭐냐? 나의 의견과 이게 얘와 나의 것, 나의 의견을 비교해야 되는데 나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것, 아니 잘못 썼네 쌤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죠. 나의 의견과 그들의 의견을 비교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들의 것 이라는 대열스가 들어가야 됩니다. 댐이 들어가면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게 되어버리죠.